슈아야! 이거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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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봐 너 꼭 머리 줘 봐 너 지금 파란색 아이라인은 너무 잘 보여 아니 슈아 정말 멋있다 슈아 어제 끝나고 남편 보란색 예뻤어 와 예쁘다 슈아 슈아 어제 하고 끝났는데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무기야 나 그러는지도 알려줘야지 그래서 내가 너 이미 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왜냐하면 제가 뭐 해도 잘 예쁘니까 뭐 해도 그렇게 못생기게 나오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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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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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난 웃음이 막 나도 아니 근데 실제로 본 것보다 어제 네모버가 올려준 사진이 좀 더 못생기게 아 맞아 원래는 좀 더 귀여워 실제로 봤을 때 귀여웠어요 원래 실물이 더 예뻐요 값이 나고 나처럼 실물이 더 예뻐거든요 그래서 화면발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오는 게 실물이 더 잘 받는데 그러니까 더 백번은 더 해보다는 거죠 네 얘기하세요 네네 해볼게요 하나 우기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어 아니 슈아 아니 슈아 미안해 뭐라고 뭐라고 아니 슈아를 이길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느낌이 왔습니다 느낌이 왔습니다 야 기대된다 하나 둘 셋 우기야 우기야 아 진짜 너무 저러다 예뻐요 예뻐요 예뻐 아니 근데 실제로 옆에서 봤는데 더 예뻤어 역시 실물파인 거 같아요 실물파에요 여러분 네네네 아 슈아씨 와 슈아씨 오늘 어두운 스타일을 보여줄거에요 저는 오늘 완전 배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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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배드비로 마이크 잡아주세요 와 와 와 와 와 와 그 아이콘타기에요 네 덩자동 많지 않게요 아이콘타기 예 덩자동 많지 않게요 미연이 그거 해줘 준비하긴 그거 해봐 미연이 밝게 했다고 했잖아요 미안한데 나는 이런거 언니 미안하지마 오늘 보여주는거는 준비를 안해요 언니 그냥 말해주세요 뭔가 했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미연아 이게 더 귀여워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꼭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올려주세요 미니언니 갈까요? 미니언니가 어제 새벽부터 계속 고민을 하더라구요 아이컨택 때문에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들어줄까요? 들어주세요 미니언니 뭐하고 있어요? 아이컨택 코너 위에서 제가 반짝이를 보셨어요 4개 보셨어요 4개? 하나 둘 떨어졌어요 아뇨아뇨아뇨 보여주세요 벌써 얼마 잡아주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미니언니 대박 대박 뭐 먹는거 아니에요? 아이컨을 되게 좋아해요 뭐 지나갔는데요? 아니 왜 왜 왜 아이컨 되게 현 왜 나는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는 뭐 눕기까지 했으면 저희 똑같은 곡으로 열심히 나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우리 7년차 더 열심히 합시다 가자 아이컨택 파트 파이팅 우리 아이돌이야 우리 아이돌이야 우리 아이돌이야 나야됨